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6분. 행사 뭐해? 파인애플이랑 싸우고 있어요. 지금 콘텐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, 파인애플? 아냐아냐 조상호 씨 정말 랍사 조실대마 아 땡 콘서트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저는 일본어밖에 안 할거라서 괜찮아요 해봐 아 아리가뚜 아 아리가뚜고자이마스 아 마다 아토대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자 아 도 도 도 풀어야죠 도 네 미 세 도 도 흘러 높게 올라갔는데 세 도 땡 미 어 파인애플 파에 불자 파 파 파 파 파 파 나 아직도 먹어 야 야 파인애플 파에 불자입니다 그치 어 먹대장이다 먹대장 더요닛에서도 먹대장으로 두 명이 떴죠 너무 맛있어요 누구누구예요 수현이 형이랑 이거 수저가 있어야 되겠다 국물 먹다 국물 먹다 국물 먹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먹대장이다 다이어트 세부다 이제 그만 먹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밝고 이쁘고 멋있게 자 자 수소 파 수소 파 파이팅 지지 패 아홉 аб 지지 구성 이중 형 콘서트 어때요? 지금 상일이 형이 솔로모델한 무대 이가 껴 권할게 산은 박혀요 그 주가 깃지요 산은 따로 나는 날 다진다 어때요? 리더로서? 너무 자랑스러워요 태민씨 스윙을 위해 치얼스 치얼스 오오오오오 56도인데 호남으로 해돼때문 지금 상희류영 열심히 솔로 스테이지 중이에요 맞아요 노래 끝나고 왔잖아요 어때요? 기분이 기분이요? 네 기분이요? 수월하죠 아무래도 솔로 스테이지 끝냈으니까 역시 이제 세메상의 소로스테이지 도키도키 도키도키 너무 더워요 그래요? 여러분들 더우시죠? 여기는 지금 29도네요 아 그래요? 네 저희 고향에 지금 눈이 엄청 내린대요 고향이요? 네 포천에 아 진짜요?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인해서 피해 안 입으시면 좋겠다 제 친구들이 막 걱정 많이 하거든요 원래 너 지금 포천에 있었으면 눈 치워야 됐어 제 손에 썼어야 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야 아무튼 친구들한테 힘내라고 한 마디 해줘 세민아 그.. 힘내라 힘내 친구들 형 콘서트 파이팅 한 번 해주세요 우리들의 기적 파이팅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죠? 네 맞아요 짠짠짠 이게 바로 뭐죠 세빈씨? 우선 관람차 있고요 네 아 저게 케이유칸인가? 이게 아마 이게 아마 오사카에서 제일 큰 제일 큰은 아닌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큰 관람차라고 제가 왔습니다 큰 관람차네 근데 저희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우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저기 우리 앞에 우동집 갈래요? 우동? 우동? 우동집? 아 근데 뭐 다는 것 같은데요? 꼭 가보고 근데 여기 먹거리 많을 것 같으니까 어 파란불 어 아니면은 저기 갔다가 만약에 별로면은 네 저쪽에 뭔가 먹거리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패밀리 마트도 있으니까 그쵸 저는 일본의 편의점을 믿으니까 오케이 우동집 문 닫았네 문 닫았구나 닫았네 닫아버렸네 배터리 그래도 있네요? 아니야 근데 아까 내가 열었을 때 15분이라고 돼있어 저기 기린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린 기린 우와 오오 기린 있네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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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? 저 기린 좋아하죠 근데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라이온킹을 보면서 네 굉장히 많이 봤죠 기린 아 제가 옛날에 네 저는 실제로 본 제일 멋있는 동물은 매였어요 매 매? 매 실제로 봤어요? 매를요? 중국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? 오 대단하다 내가 저만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 같았어요 기린 눈 되게 귀엽다 아 레고네 이거 레고야 레고 아 초빈이 좋아하겠네 레고네 자 대박이다 카이유 칸 리센 주 나나 오 드디어 카이유 칸 들어가는 거예요? 그럼요 저 닮았죠 너 왜 제 건 이건데 내 건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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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가자 카이유 칸 이 코 가이좋쿠니라 이 코 이 코 가자 아 너무 좋다 근데 날씨가 흐린 게 함정 어 흐리네 날씨가 흐리면 바로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손 한번 들어가봐요 어? 손 한번 들어가봐요 아 이거 뭐야? 모보한 거야 너 그래서 뭐 했어? 인마 자 들어가자 어 빨리 빨리 한 그루 한 그루 빨리 자 한 그루 빨리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트샷이 별로 없잖아 우리가 트샷이 별로 없잖아 오 오 우와 오 오 왜 왜 왜 왜 트샷이 가오리 대박이다 와 오 우와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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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복집 게임이 있잖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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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여기 우와 그리고 먹구기들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하흫 되게 이렇게 뽕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표정 지어주세요 오 멍 때리면서 그냥 아쉽지만 저희는 즐거운 수족관 체험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스누퍼 필름은 여기까지! 안녕!